안녕하세요 카톡형 에디터 조형규입니다 오늘은 연봉별 차량 추천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가진 통념은 보통 자기 연봉의 딱 절반 정도가 적정가 차량 금액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실제로 그러면 4천 바다로 아반데 타고 다녀야 돼요 진짜 뭐 연봉의 딱 절반 이거보다는 이거는 좀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의 한 70% 내지는 한 3분의 2까지는 그래도 커버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연봉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실수령액 즉 월급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자기 연봉에 알맞은 차량이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연봉에 맞는 차는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회 초년생 기준입니다 사회 초년생들 하면 보통 요즘에 연봉 한 2,400, 2,600 연봉 2,4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실수령액 표를 보면 월급은 실제로 한 180 정도 솔직히 연봉 2,400 월 180에서 저는 일단 차는 무슨 그냥 걸어 다니세요 저는 걸어 다니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도 내가 차가 필요하다 꼭 내 차가 있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야겠다면 신차는 제가 봤을 때 연봉 2,400 이 정도 선에서 신차는 무리입니다 아니 뭐 경차도 풀옵션 때리고 나면 지금 2천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연봉 2,400으로 아니 무슨 신차를 삽니까 중고를 만약에 봐야겠다면 저는 일단 경차를 추천드려요 경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경제성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되고 고속도로 톨비도 반값 공용주차장도 반값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경차 추천한다 이러면 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경차들 중에서 정확히 딱 집어서 추천드릴 거는 저는 기아 모닝 왜 모닝을 추천하느냐 여러 가지 경차 선택지가 있어요 스파크도 있고 레이도 있고 그런데 일단 스파크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쉐보레가 부품값 비싸고 정비비 비싸고 그리고 쉐보레 센터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그 숫자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이런 데는 진짜 거의 편의점 수준으로 집 근처에 확 널려 있는데 뭐 쉐보레 서비스 센터는 엄청 뜨문뜨문 있어요 특히 지방 가면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비의 편의성 때문에 일단 스파크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거고 그렇다면 레이는 왜 추천을 안 하느냐 레이는 사실 보면 이렇게 시세를 봐도 중고 가격이 방어가 잘 돼 있어요 연비도 경차치고는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경차를 샀을 때의 그런 합리적인 경제성 이런 것들을 좀 취할 수가 없단 말이죠 캐스퍼는 제가 얘기했죠 신차가 풀옵션 넣으면 2천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신차를 사요 연봉 2,400 저는 기아 모닝 딱 집어서 이거 제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봉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 사이입니다 한 2,800쯤 돼야 월 실수령액이 210만 원 정도가 되고 한 3,200 정도가 230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2,800에서 3,200 사이면 200 초반 정도 이 정도 받으면 저는 이제 뭐 경차 신차 정도는 사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캐스퍼 프로면 무리 그리고 SUV 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이해하겠지만 SUV도 아직까지 이 정도 연봉선에서는 저는 비추합니다 차라리 신차로 갈 거면 저는 기아 K3 정도가 가장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이런 영상에서 보통 다들 아반떼를 추천하는데 왜 K3를 추천하느냐 K3를 추천하는 이유는 딱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아반떼랑 놓고 보면 깡통 트림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고 이게 풀업까지 가면 가격 차이가 한 거의 3,400 정도?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 3,000 언저리 이 연봉 기준에서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차 구매가로 따졌을 때는 역시 아반떼보다는 K3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연봉 구간은 3,000만 원 중반대 그러니까 3,500에서 3,600 이 정도 받으면 실수령액 표를 보면 한 26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이 정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차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 코나, 기아 셀토스 이것도 충분히 신차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풀업은 좀 약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XM3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차 가격이 싸니까 하지만 우리가 수리비, 부품값 이런 거 생각하면 르노 서비스 센터도 주변에 잘 없을 뿐더러 르노는 정말 부품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만약에 XM3를 내가 신차를 가야겠다 그러면 보증 기간은 적당히 이용하고 보증 기간 다 끝나기 전에 그 전에 빨리 처분한다는 거 이런 걸 전제로 두면 XM3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중중형이나 중형 SUV를 사고 싶다 이러면 중고 SUV도 가능하죠 투싼, 스포티지, 그리고 조금 키로 수가 있지만 3세대 소렌토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재 중고차 시세가 가장 상한가를 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준중형에서 중형 SUV거든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 애들은 비추가 아닐까 싶고요 흥행에 실패했던 이런 비인기 차종이 의외로 구입할 때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쉐보레 임팔라 그랜저급으로 사이즈 엄청 크고 실내 옵션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지금 거의 뭐 천만 원대만 살 수 있어요 물론 천만 원대라고 해도 천 중반, 후반 이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키로 수 넉넉하고 연식도 괜찮고 이런 거를 사겠지만요 그리고 이 연봉 구간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고 수입차도 가능은 합니다 솔직히 수입차들 뭐 한두 세대 지난 C클래스나 뭐 3시리즈, 5시리즈 뭐 갈 수 있어요 가능은 한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5세대 그러니까 E60 바디 528i를 탔었거든요 한 두세 달 탔었는데 제가 세 달 정도 타면서 센터만 세 번을 갔어요 그리고 미션도 내리고 그래서 사실 뭐 수입차를 살 수는 있지만 그 정비 스트레스가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가는 거는 비추합니다 다음은 4천만 원 정확히 4,200만 원 연봉부터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렇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들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이 영역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겸손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 연봉 되면 K5, 소나타, SM6 같은 이런 중형차 정도는 신차 내려도 됩니다 한 중간 트림 정도만 가도 굉장히 필요한 옵션 같은 거 다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여기서부터는 디자인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취향껏 골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중형 SUV 풀옵션 차량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요즘 차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소렌토, 산타페 같은 거 지금 보니까 풀옵 때리면 거의 뭐 4,000 중반까지 가는데 지금 저희가 연봉 기준이 4,200이잖아요 그 소렌토, 산타페 풀옵으로 가면 내 연봉보다 더 비싼 차가 돼요 그래도 중형 SUV 신차를 너무 사고 싶다 그렇다면 가성비 좋은 토레스를 추천합니다 풀옵션 해도 3,000 초반 정도 언저리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 토레스가 확실히 가성비 차량이긴 하죠 단점은 쌍용 사실 이 연봉 구간이 되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선택지가 넓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입차 신차는 저는 비추합니다 신차 가격이 대부분 2 연봉 이상에 있고 적당한 중고를 찾아봐도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난 차들이 많아요 유지비와 정비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깨질 것 같습니다 수입차 타보고 싶다, 중고로 그렇다면 저는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드는 중고 수입차를 뭐가 있을까 골라봤는데 저는 렉서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IS250 같은 거 특히 수입차 6기통,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진짜 웬만하면 고장 안 나고 고질병 같은 것도 딱히 없고 다음은 연봉 5,000 이상입니다 5,000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커 보이지만 지금 실수령액 표를 보면 아직까지 월 350이에요 앞자리가 4, 그러니까 400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 5,800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뭐 거짓 연봉 6,000 돼야 4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소리죠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뭐 펠리세이드도 사실 부담이에요 풀옵션 때리면 6,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 길거리에 나로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펠리세이드 누가 타는 건지 저는 저는 세단은 준대형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중형에 적당히 중간 이상 옵션 넣어서 구입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신차 구입가가 너무 높은 게 좀 부담된다 그렇다면 저는 준대형 SUV로 쌍용 렉스턴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봉 5,000 정도면 뭐 약간 부담이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세금이나 연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질 수 있는 이런 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환경 규제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디젤 차를 그것도 4기통 2.2L 배기량 디젤 차를 타기에는 뭔가 살짝 짜치는 감이 있죠 수입차로 눈을 돌려보면 저는 뭐 전세대 E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벤츠 W1212 이 정도가 좀 물망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실내 내장자라던가 이런 게 살짝 도났긴 티가 좀 나요 그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차감에서 만족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BMW 같은 경우 뭐 X5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겠지만 X5 중고로 가면 좀 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F-Budy 5시리즈를 추천하는데 그 520D 같은 디젤 차 말고 차라리 그 마지막 실키6 6기통 감성을 느낄 수 있는 528i 이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화제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어라운드 뷰 같은 옵션들이 굉장히 잘 들어 있거든요 중고는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봉별 차 추천을 한번 제가 드려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PD님도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차 고민 중이신데 PD님 어떤 거 고민 중이라고 하셨죠 지금 차? 저 아반떼 AD입니다 아 아반떼 AD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추천한 연봉별 차 추천해서 적당히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경차는 못 타겠어요 저도 사실 연봉 2400 받을 때부터 그냥 준중형 차 타고 다녔거든요 사실 경제적으로 뭐 월 20, 30만 원 정도가 조금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원하는 차를 샀을 때 느끼는 이 정서적인 행복감 이게 20, 30만 원 이상의 충분히 가치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는 그 용기와 합리적인 선택 이 둘 사이에서 적당히 절충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카톡령 에디터 조영규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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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